이야... 이래도 돼? 우리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, 이게 뭐... 여긴 뭐 피자 같은 거랑을 주네 피자 있네, 피자 야, 진짜 피자 한 번 먹자 피자가 당겨 보기엔 또 처음이네 그냥 서울인데요? 그리고 저... 광훈이 좋아하는 피자랑 이런 거를 쫙 시키자 그래, 너네 알아서 해라 손 씻고 올게 진짜 여기 있다 피자로 해 피자 한 세 판 정도 시킬까요? 아, 그러면은 마르게리따 소세지 피자도 있고 믹스 피자도 있고 딴 것도 시켜야죠 머쉬룸 치킨도 있고 아, 에그 소세지 에그이넬이네 이건 프라이드 치킨이고 이건 양념치킨 이거 하나 하나씩 치킨하고 프라이드하고 양념치킨하고 그리고... 디스 원 아주 좋다 디스 원 디스 원 너무 빠르잖아 디스 원 디스 원 그리고 아메리카노랑 다 있어요 아메리카노로 가야지 아메리카노 아이스 나는... 나는... 감사합니다 와, 여기 짱이다 이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모르겠다 와우 야, 저거 네 건가 봐 딸기 딸기 와, 야, 야, 저거 봐 빨리 받아, 빨리 받아 되게 좋아 보인다 일부러 넘치게 하나 봐 신기하다 기가 막히게 저기 안 흘리네 오, 맛있다 오, 맛있다 라떼 땡큐 아, 좋다 응 맞나요? 아, 맞다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서울 근교다 하나하나 되게 정성권 나온다, 야 맛들이 다 좋은 것 같아 시즐살렛 시즐살렛? 여기 주세요 오, 맛있겠어 시즐살렛 오, 이건 맛있어 보인다 아, 이게 말게 빛단가 야, 저거 크다 어, 뭔데? 뭐가 와? 어 아, 땡큐 오, 바야를라 아, 바야를라 아, 바야를라 어 아, 바야를라 아, 바야를라 아, 바야를라 오늘 만들고 넘어와 네, 만들고 너무... 다려고 바야를라 바이칼 땡큐 네일컴 어 네일컴 그래, 난 몸이 좋아. 맥주 따르네, 취. 아, 양 잘 드시네. 지금 몽골 사람 다 되셨어요. 세베노. 세베노. 호텔 양은 아주 그냥 입맛에 딱 맞나 봐. 호텔은 호텔이네. 향이. 왁스 좀 다르긴 해. 달라. 갈비 같아. 다독 하나 먹었는데 괜찮더라고. 맛있네, 피자도 괜찮네. 맛있죠. 방전 처음 봤다. 감사합니다, 바이를라. 이렇게 해 봐봐. 바이를라 하지 말고 바이를라? 바이를라? 알겠어. 젊게 리액션 해야 돼. 안녕하세요, 장혁입니다. 너무 좋다. 맞아? 맞아. 형이 엄청 젊어지셨네요. 나 30대 중반까지 간 것 같아, 지금. 뭐야? 이 톤으로 추노했으면 재밌었겠다. 건년아. 건년아. 얼마나 좋아? 얼마나 좋아? 집도 사고 빵도 사고. 바같이 모여 살고. 얼마나 좋아? 뭔가 이게 간사해 보인다. 건년이가 너 무조건 싫어한다. 야, 혁아. 로키발보아가 실존 인물이냐? 아니야. 로키는. 로키발보아. 로키 마르시아노. 로키발보아는 영화 영화. 자기 티셔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안 하면 흔치 않은데. 난 로키 1을 진짜 좋아하거든. 로키가 사실 진짜 유명했던 건 드라고 하고 싸웠을 때 그거 유명해서. 아주 재밌었어. 그래서 3, 로키 3인가? 4. 4. 로키 4. 4. 3 아니야? 3는 이제 헐크 호건이랑 BA. 아, 그래? BA 있잖아. 게이트 고게트 BA. BA. 헐크 호건 중간에 이벤트 경기에서 나왔어. 레슬링과 복싱이야. 그게 4 아니야? 아니, 그건 이제 3고. 2가 아폴로야? 2가 이제 아폴로랑 이제 거기서 다시 한 번 재매치하는 거지. 아, 그래? 로키 2가 아폴로. 3가? BA랑. 미스터 T. 맞아. B랑 오, 헐크 호건. 내가 이 부분은 얘를 신뢰했다. 얘 구글에 있는 설명이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. 아, 그래? 나 이거 많이 봤지, 진짜로. 아니, 이거 설명이 똑같아, 지금. 야, 티셔츠 입을 정도인데. 로키 3에서 다 그런 얘기 하지. 아폴로, 아폴로가 얘를 가르쳐. 가르쳐. 응, 가르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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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면서 넌 눈이 죽었다, 그래. I of the tiger. 어? I of the tiger. 눈이 죽었다, 넌 호랑이 눈이라고. 그렇죠. 넌 눈이 죽었다, 그래. 응? I of the tiger. 그래서 얘가. 근데 이제 로키 아들이 딱 커가지고. 나 많이 봤지, 진짜로. 아니, 설명이 똑같아, 지금. 로키 5에서. 그래서 이제 딱 넘어갔잖아, 이제. 가훈아. 집중 좀 해라, 형 얘기하면. 야, 형 얘기하잖아, 지금. 형, 이거 A까지 가나요? 들어봐, 들어봐. 형, 끝나. 왜 끝나, 얘기해야 된다고. 들어봐. 그냥 있어봐, 형. 그러다 거기서 진짜 유명한 딱 얘기가 나오지. 이 45도 각도를 딱 찍으면서 무릎이 딱 굴러지는 순간. 아, 포기하지 마. 포기하면 안 돼. Get up. Get up 하면서 딱 일어나. 그 대사에 여기 벨벳을 쳐봐. Get up. Get up. Get up. Get up. 그러면서. 포기하면 안 돼. Don't give up. Get up. Get up. 야, 난 내가 한 드라마도 이렇게 기억 못하겠다. 야, 대단하다.